제 인생 최초 롤 패키지 한번 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이 좋으면 바로 올 수도 있다고? 10개씩 사야지 그냥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빨이 좀 좋기 때문에 오케이 렛츠고 레액토이 SKTT1 재급 아... 어림도 없네 이걸 10장을 더 질러야 돼? 부금도 가능 그런 거 없습니다 편집자님이 깔아주실 수도? 자 가보자 여기서 뜬다는 마인드 하트 스틸 게임? 이건 나름 신스킬인데 어? 어? 뭐야? 이거 맞아요? 이거 몇 프로라고 했죠? 확률 1%? 와캅야 안녕하세요 반갑고 와타시로 말하자면 평화의사도 운내라고 하지 럼블도 오우 아오 아Abs 어 어 아 공 빼야 됐지 어 어 아 이거 평타 이 궁을 박아주고 궁 따라가 주면서 맞추면 QW 아 진짜 아니잖아 이거 이 친구 막지 말라 했지 내가 감사합니다 1호 씹어주고 그치 궁을 안 써도 살겠다? 그런건 없습니다 이런거 이제 궁실리전 하지 말고 다 플래시 써야죠 안녕 이게 바로 꽁지긴 요네 형이잖아? 여기 보는 척하면서 베인 잡아주고 네 그래 피오라 생각보다 세네 이건 살짝 응수 심리전 유도했는데 그치 응수 안쓰네? 그냥 Q 쓸걸 그냥 아 너무 아프다 빼자 나 뺄게 나 뺄게 한라인 더 밀려나? 이런 식으로 혈액 일단 스킨 쪄봤는데 솔직히 저는 기본이 낮네요 하인은 기본 요네스킨이 저는 더 좋은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아쉽다 나 탈진 좀 빨리 건 것 같은데 아니 야 먹어 이러면 좋습니다 뭐야 더블로 쿨 짧네 저는這個是 bum 나는 문을 딱 맞췄습니다 너무 잘 안췄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리 저게 다 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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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 도달 represent기 때문에 선택 안uine, express directed, ㄷㄷ 1-2-2-1 ㄷㄷ 에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